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내 편이다. 첫 번째, 학교나 도움을,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학교나 담임이나 다 학부모님을 위해서 애쓰겠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 학교폭력, 이왕에 벌어진 일, 여기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손 선생님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쭉. 지금 질문이 두 개가, 깊이 있는 질문이 두 개 들어왔는데요. 이거, 이게 또 우선 여자아이들 간 처벌 대상이 아닌 이간질이나 은근한 따돌림에 대해서 지도하기 어렵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여학생들, 아마 특히나 남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노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남학생들은 주먹으로 싸운다면, 여학생들은 은근히 뒷땀으로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본 노래예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애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 보세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당연히 그렇죠?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죠. 남이 버린 걸 왜 담고 있어? 그러면 뒷담 넣고 화내면, 이것도 제가 역시 작사한 건데, 사실은 이게 다 아픔이, 학교 안에 사안이 발생하고서 제가 그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작사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시간이 나서도 그런 건 아니고, 이 녀석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정작 뒷담 깐 놈은 뒷담을 안 깠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바보 멍청이 같더라, 좀 깨달아라 해가지고 노래 맞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학생들의 관계 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 부분은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녀들의 심리학, 근데 굉장히 난해해. 남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장승훈 선생님이란 분이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여학생 담임을 8년 하셨나 봐요. 8년. 8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아, 여학생들에게 이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여기 올려놓으셨고,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쭉 한번 읽어주세요. 쭉 밑에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것 튀어 놓으시고, 소녀들을 사나가느라 고생이 많아요. 바로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250쪽이 넘는 책인데,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달을 끙끙 앓다가, 아,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학생들에게 주로 주어진, 여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죠.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칭찬을 여자애들에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반려견, 반려 묘에게나 할 말이지, 사람을 두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왜? 얌전, 순, 착, 이것으로 그 소녀들이 정당한 자기 의사를 발표할 그런 기회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공감하시나요? 네,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아이고 얌전해라, 아이 순해라, 아이 착해라 이걸 입에 달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무슨 뭐에 써먹느냐고. 자기 의사 표시를 잘 해야지.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제가 노래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교육령입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제가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노래고요. 소녀들에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어린애들에게 따지도록 해라 좀. 말 대꾸 하도록 하자. 얘네들이 제때 말 대꾸 못하고 따지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소통에 불통 공화국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말해라. 그리고 학급 운영 할 때도 얘들이 따질 때 까칠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을 따지듯이 말하더라도 태도는 정말 기분 나쁘더라도 내용이 정당한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걸 격려해줘요. 난 너 같은 애가 좋다. 앞에서 말하면 제안 아니냐 건이고. 그런데 그걸 말 안 하고 뒤로 가서 궁시렁궁시렁궁시렁. 담임 얼굴 쳐다봐가면서 이러면 담임도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교실 안에서 뒷담이 사라진, 뒷담이 점점 자리를 붙이지 못합니다. 다음 문제 학생 지도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피해가 간다. 이거 공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라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화가 나죠. 그런데 말썽꾸러기들 때문에 정말 보통 한 대여섯 명 한 반에 한 덴 명쯤 되죠. 그네들 말썽꾸러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상처받아.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거를 해결하는 밥을 알았어요. 지금부터 선생님 딴 일 하던 거 멈추세요. 이제 담임이 기뻐지십니다. 이럴 때 화가 났을 때 그 상처받은 열받잖아요 저희도. 그럼 저는 이 열받은 것을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을게요. 이럴 때 성적이 이전보다 단 1점이라도 올랐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경우죠. 그럴 때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지난번 성적보다 점수가 몇 점 올랐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상장도 만들어 줍니다. 내신 성적 향상상. 이래가지고 기말고사를 해서 중간고사보다 지필평가 성적이 환상되었다. 그래서 학습을 이렇게 입력해줘요. 이렇게 생활기록에 입력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번활동. 사실은 살다 보면 주번활동을 그냥 당연시 하게 되고 입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에너지로 지난주 주번 소리 안 나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또 한마디 던져요. 또 지각을 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침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자기주도. 뭐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많이 보는게 입학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라면서요. 이런 말 한마디 써주고. 또 심지어 시험때 교복 차려입고 오면 시험기간 교문지도 없을 때 교복에도 교복을 차려입는 준법성을 보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거입니다. 선생님들.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긍정적인 행동 시작. 긍정적인 행동,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보인 친구의 생활기록부에 그때그때 기록하고 정기고사 후 가정통신문 대신 생활기록부 4번을 성적표와 함께 배포해 줍니다. 애들끼리 서로 비교해 보고 담임의 철저함에 놀라며 찌질한 행동한 아이들은 생기부 양이 2, 3쪽 적어 당황합니다. 담임은 칭찬하는 말 없이 행동에 대한 팩트만 기록해 공정시비를 못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성적표 나눠줄 때 그걸 같이 스테이플로 철해서 나눠줘요. 그러면 애들은 성적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각하면 야, 넌 몇 장이야? 난 넉 장인데. 어? 난 여섯 장인데? 난 다섯 장인데. 이래요. 평선시 이런 걸로 제가 계속해서 입력을 해 주니까. 끌어놓고는 지네들이 비교하더라고요. 자기 짤 거하고. 야, 넌 어때? 뭐야? 어? 어? 그래? 어? 얘네들이 스스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기 게 적다고 불평을 하는데 불평을 할 여지가 없는 게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써주지.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날로 벗는 담임인데요. 담임에 철저하다. 와, 우리 담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와, 우리 담임 진짜 철저하다. 애들 두 발, 두 손 다 들어. 담임 그렇게 하죠. 그게 노성비가 높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정을 얻기 애쓰지 말고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열심히 사는 보통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학급에 너무 소극적인 아이가 있어서 이 학생을 단체생활에 참여시키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선생님들 퇴근 시간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여기 이제 학부모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학부모 괴담이 있어요. 선생님들. 실제 사례였는데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늦게 와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랬더니 담임이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해서 그러니 누구 책임이다? 학교 책임이라고 한다. 하,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또 시험 끝나고 집에 간 아이가 마킹을 못했는데 시험지에 답이 적혀서 지금이라도 체크해 달라고. 이거 우리 반 학부모가 그랬어요. 이게 제 정신이야. 진짜 클라이맥스. 애가 캔컷링 페이퍼를 보아봐서 요만한 컷링 페이퍼를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이게 대개 자녀가 수업 시간에 트는 컷링 페이퍼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아버님이 이걸 딱 뺐어.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게, 이게 지금 학부모 괴담입니다. 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아마존닷컴 영어권의 원서를 세 권을 수입해 가지고 공부했어요. 야, 이제 새로운 학부모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여기 학부모, 까칠한 학부모님과의 소통. 그래서 이것을 쭉 여기에 제가 한 권의 책에다가 담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6개월 동안을 지피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주제가 뭐냐, 한 편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학부모를 우리 편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만 나도 도움받고 애들도 결국은 담임 말고 누가 가장 큰 서포터예요? 선생님이 서포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밖에 원고에 못 담은 내용들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시는 학부모가 계시면 이렇게 해보셔라. 그 다음 학부모가 학칙으로 불가능한 걸 요청한다. 그래도 그는 학부모 학교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입니다. 포인트 자 이렇게 떼를 쓰실 때 학부모님 심정은 뭐예요? 사실은 화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 일단 공감해 주면서 동의는 아닙니다. 공감. 아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점이 부동화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규칙이 현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러면 슬쩍 어머니께서 혹시 학교 운영위원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그분 통해 건의하거나 학교 규정을 바꾸도록 요청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권에서는 이건 I'm sorry rule이라고 합니다. 유감이다. 유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 두 가지만 말씀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디 갔나?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 분은 일단 우기고 보는 학생 학생 학부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것을 지적하게 되면 되려 자신의 행동을 파편처럼 이게 지금 따지는 따지는 행동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올리는 게 어디 갔나? 그런데 어른이고 애들이고 여기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의 6대 낯선 행동입니다. 깃돋다 당잠땡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깃돋다 당잠땡 그런데 이 따지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엄청 따져요.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따져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우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 교사의 역할은 이 코로나를 잡듯이 우울감을 잡는 것이 우리 시대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미 1930년대에 백신이 발견됐어요. 드라이코스가 우울감의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속감, 자존감. 그러면 이 어머니께서 사사건건 따지고 우리 애는 잘못 없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뭐에서 빌었대요? 우울감에서 빌었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따지러 온 애한테 따져서 이기려면 딱 방법은 뭐다? 내가 더 우울한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위로해 주셔라. 왜 내가 담임하면서 애 지도하기도 어려운데 엄마들까지 이래되냐 엄마도 우울하면 엄마도 위로해 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끼리 화해는 있는데 부모님끼리 감정에 상해서 감정의 쓰레기를 학교에 선생님이 쏟아내는 학폭을 이거 저는 생활지도 보장 처음 하고 3월 3일 날 3월 3일 학폭 사안이 엄청난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 회복적 서클이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양부모님을 학교에 회의실에 모시고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냥 화해 시도하는 게 별거 없어요. 이쪽 어머니가 말한 거 이쪽에다 전달하고 이쪽 어머니 말씀하시면 이쪽에다 전달하고 저는 반사놀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더니 어머니는 이러셨다는데 B 어머니가 이러셨는데 그때 이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중재를 그냥 릴레이만 해줬어요. 릴레이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했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나중에는 가해 피해가 없어. 서로 마음이 다 녹아내리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위로하고 감동적으로 헤어졌어요. 그게 이제 요즘 뜨고 있는 회복적 서클입니다. 요즘 회복적 서클을 강의하는 단체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정말 쉬워요. 그냥 말만 릴레이만 하면 돼.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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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하면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게 좀 단점입니다. 자 여기 54 여기 나머지는 또 하나는 이거 행동문제 관찰일지 어머니들이 자꾸 믿질 않아 그럴 때는 그런 어머니들에게는 말로 설득하지 마시고 아이의 행동을 꾸준히 한 2, 3주 정도 관찰일지를 적어두셨다가 학부모 상담에 활용하시면 이거 효과가 99%입니다. 네 선생님들 말은 안 믿어도 팩트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 안내 했습니다. 자 마무리 합니다.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 원서 3권을 읽고서 결론 내린 것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채팅창에 지으디음 재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소통의 기술 저 위에 학부모와 소통하는 기술 제가 담임 속에서 쓰는 것까지 제가 다 올려놨어요. 뭐 보시고 책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은 무엇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응원단을 조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카톡 아이디 ictsng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카톡으로 저한테 카톡 주시면 톡방을 열어서 앞에서 쭉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퇴근 시간을 넘겨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솔님 종료해 주시죠. 아 네네 아멘